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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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쪽으로 올리자 옆쪽 여기 많이 없으니까 옆쪽이요? 네? 이렇게 이렇게 다 실었어? 하나 둘 셋 다 닫는거야 하나 둘 셋 사보세요 아 신발 벗고 타야된다 네 김선생님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 어이 서성생님 저는 서생님 아닙니다 여기 땅거내야 왜? 왜? 네 여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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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형성이 일로와 일로와 저기 콘 보이지 저기 선생님이 났던 콘 그러면 저거를 돌고 오는거야 인사이드로 도는거다 어 네 둘다 레귤러야 구피? 구피면은 인사이드면 요렇게 도는거잖아 어 거리 더 멀게 할까 아니다 이정도면 된다 자 그러면 동생부터 먼저 해보자 네 자 동생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 그냥 그냥 니가 구피라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지 응 돌릴 때 그렇지 스탠스 의지하고 무게중심 낮추고 앞에 보면서 어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완전 짙듯이 오오 어디갔어 오늘 뭐 가르치고 있어요 라운드하우스컵팩 라운드하우스컵팩 네 프론트 사이드 오 здоров 안녕 네 carbohydrates 자준이는 오늘 숫자로 가는 거 숫자로 숫거내는 거 할까요 보도 배운 지 얼마 되었어요 2주 차 2주 차 실력을 한 번 보여 주시죠 이 애들 누가? 이거? 인지가? 지금 같이 달면 된다. 저요? 저는 다니면 찍을래요. 아, 인지가 같이 달면 된다. 네. 자, 저기요. 숙여, 숙여. 주워, 주워. 계속 주워, 주워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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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, 뒷발 스탠스 약간 벌려. 뒷발 스탠스 벌리고. 오, 흘릴게. 하나, 둘. 됐어요. 가다가 마지막에 돌 때는 땅을 짚으면 이렇게 돌아서. 한 바퀴 돌아올게. 이렇게 뜯겨? 이렇게.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. 나는 나오면 안 됩니다. 아, 좀 더 멀리할 거예요, 샘. 자,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한번 보여줬어요. 샘하고 샘하고 똑같이. 여기로 가. 아까 팔 벌리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. 자, 팔 좀 벌리고. 자, 이게 S라이딩이야. 자, 누가 출발을 할까요? 누구 문제 할래? 자, 가주님 문제 갑시다. 출발. S라이딩. 오. 팔 이상하다. 뒤로 갔다가. 하하하하. 뒤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. 뒤로 갔다가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팔이. 한마디도. 앞팔, 앞팔. 그렇지. 다 왔다. 다 왔다. 너도 보여줍시다 숙여 숙여 어깨 열고 어깨 열고 현승아 안으로 돌라니까 안으로 지금 라운드하우스 코백 프론트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럼 먼저 1번 선수 라운드하우스 코백 프론트에 그렇지 뒤로 확 뒤로 확 내가 니 올라와 일로와 일로와 보여주세요 빨리 자 앞쪽 팔 줘봐 전체 전체 손잡아봐봐 자 하나 둘 신도와 인터뷰 한번 합시다 몇 학년이에요? 이제 6학년 6학년? 무슨 초등학교? 지금은 대천초들 같아요 대천초 커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? 바이네서 한 1년 정도 1년? 네 1년이나 됐어요? 1년 반 아 오늘 바로 됐나?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요? 어 지금 오늘은 라운드하우스 컷백을 배웠어요 오 라운드하우스 컷백 잘된? 중1? 네 오 무슨 학교 동아중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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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팝업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이 5월이죠 그렇죠 3개월 된 것 같아요 오 3개월 만에 그럼 프론트하우스 컷백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어 음 중간도 약간 못 간 아 그래요? 그럼 백사이드는 오늘 프론트해인 거잖아 백사이드는 백사이드는 백사이드는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? 아니요 그러니까 아 다음 주만 할 것 같아요 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러면 백사이드 보여주는 걸로 네 오케이 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한 번 배운 지 지금 2주 정도 됐지 3주? 2주 1주 지금 그럼 뭐 배우고 있어요? 도는 거 배우고 있어요 도는 거? 뭘 도는 거 한 바퀴 도는 거 인사이드로 네 오 그럼 2주만에 인사이드 그럼 다음 주에는 백사이드로 도는 거 네 지금도 백사이드를 돌 수는 있잖아 근데 네 그럼 인사이드가 편해? 백사이드가 편해? 인사이드 오 일단 알겠어 그럼 백사이드 편해질 때 다시 영상 찍는 걸로 응 오케이 들고 일로 와봐 컴온 네? 어느 학교에요? 네? 어느 학교 이름 뭐예요? 5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타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2주차요 2주차? 네 2주차? 오 2주차인데 그럼 벌써 그렇게 탄 거야? 네 원래 카보 탔었어? 네? 원래는 카보 탔었어? 원래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카보가 더 재밌어서 아 진짜? 네 그러면 오늘은 인사이드로 지금 도는 거 하고 있네? 네 백사이드로 돌 수 있어? 백사이드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럼 다음에는 백사이드 보여주는 걸로 하는 걸로? 네 오케이 오케이 혹시 본인 가족 유튜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? 네? 가족 유튜브 채널 이름 비밀이에요 비밀이야? 네 알겠어 나중에 영상 댓글 당겨줘 네 백사이드 그렇지 둘이 같이 같이 오오오 오오